업종별 이슈와 유망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LED 소부장주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이규와 NH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삼성하고 애플, 엑셀 시장 관련해가지고 경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연내 애플 같은 경우에는 MR 헤드셋도 출시할 전망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일단 사실 오늘 공교롭게도 관련주들이 주가가 빠져서 아쉽긴 한데 저는 계속해서 올해 내내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애플이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6월에 열리는 WWDC 행사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출시가 그때 안 된다고 하더라도 9월에 보통 아이폰 신제품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애플이 공개를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로는 빠르면 8월달 갤럭시 폴드 시리즈 공개할 때 같이 코멘트를 삼성 쪽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관련된 국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이 XR 시장 개화에 발맞춰서 어쨌든 성장할 거라든지 주목할 만한 종목들 꼽아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게 디스플레이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3센싱이나 카메라 모듈 쪽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레도스, 마이크로 올레드라고 불리는데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개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애플이 아무래도 소니를 통해서 올레도스라는 패널을 처음 공급을 받게 되는데 화질이 되게 좋고 작은 디스플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비싸고 그런 게 특징이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국내 주요 업체들도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장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혜가 전반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국내 선익 시스템이라는 장비 업체나 아니면 APS 솔딩스 같은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3센싱이나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세코닉스라는 국내 업체가 삼성전자의 저반렌즈라고 해서 XR 쪽에 들어가는 렌즈가 있거든요. 그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업체가 수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삼성전기나 LG 노텍, 뉴프렉스, 나무가 이런 업체들이 관련해서 수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관건은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일 것 같은데 계속 미뤄져 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미뤄진다면 관련주들 기대해보기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보세요? 사실 언제 출시될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낙 애플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실 얘기가 나온 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특히 팀쿡 CEO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 MR 헤드셋에 맞춰서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OLED 하면 워낙 삼성, LG 투자 확대 소식에 관련주 급등하기도 했는데 오늘 애플에도 태블릿에 OLED를 적용한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OLED 소부장주 기대감이 큰데 어떻게 말해보십니까? 사실 OLED 투자 사이클이 거의 2016년, 17년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하려는 노력이 있고 맥북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디스플레이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특히 중국의 BOE 같은 업체들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최소 이런 사이클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종목들이 상하가도 가기도 하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짧은 사이클이 아니고 보통 투자가 진행되게 되면 좀 길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LED 소부장주 가운데 기대해 모을 만한 종목들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소재 쪽에서는 PI 첨단 소재, 인옥 첨단 소재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이런 업체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부품 쪽에서는 BH나 LX에미콘 같은 이런 업체들이 있고 장비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입 시스템이나 APS 홀딩스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나 디바이스 ENG 이런 업체들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장비나 소재 쪽이 최근에 조금 주가가 좋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아직 잘 모르는 숨겨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스터디를 해야 되고 시장에서는 사실 계속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약간 좀 소외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삼성이나 LG 쪽에서 투자 얘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좀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워낙 2차 전지가 핫하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주 관련된 게 이제 워낙 다시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데 OLED 관련된 주들도 주식들도 좀 기대해볼 만할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 국내 투자자분도 물론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지만 해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사실 OLED에 처음 탑재된 이후에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그렇게 이제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OLED가 이제 아이패드나 맥북까지 이제 적용이 확대되면 일단 수량 자체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기술이 바뀌는 것도 있고 면적이 이제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뭐 소재나 장비 업체, 부품 업체들 전반적으로 수혜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OLED 이제 탑재된 아이패드가 처음에는 프로부터 시작하겠지만 그게 이제 아이패드 에어나 맥북 같은 경우에도 프로로 시작하지만 에어나 이제 남원 제품까지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길게는 4년에서 5년까지 좀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레도스 아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지금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애플의 XR이 만약에 올해 나와서 반응이 좋다거나 하면 그쪽으로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또 적절히 투자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모멘텀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XR도 그렇고 OLED도 그렇고 애플에 따라서 좀 많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 가운데 아직은 지금 한국이 OLED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앞서고 있지만 중국도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좀 위협적인 리스크는 고려 안 해봐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BOE나 CSOT 같은 중국의 이제 대형 OLED 업체들이 최근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BOE는 아이폰 밸류체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좀 위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기술력으로 봤을 때 아직 분명히 이제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BOE가 아이폰 15 시리즈 올해 하반기에 나올 모델에 이제 들어간다고 처음에 이제 공언을 했다가 지금 그 콜 쪽에서 빗셈 현상이라고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직은 좀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가 있고 의지는 충분히 이제 표력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좀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MLCC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최근에 쓰신 보고서 보니까 MLCC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 MLCC 하반기에 이제 수급 타이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MLCC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좀 비슷한 사이클을 띠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보기 편안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질 때는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제 사이클이 좋아지고 안 좋아질 때는 그만큼 이제 안 좋아지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미 이제 작년 하반기에 재고 조정을 전반적으로 좀 과도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거의 바닥을 지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스마트폰 수요나 아이패드나 노트북, PC 이런 것도 사실 전반적으로 좀 수요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MLCC 수요도 많이 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삼성전기가 그전에는 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쪽으로 많이 나갔다면 최근에는 뭐 북미 전기차 업체 이런 쪽으로도 MLCC가 이제 좀 중요한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좀 기대 요인이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있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MLCC 업황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는 과거에 이제 패턴을 봤을 때 이제는 완전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최소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회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MLCC 하면은 이제 삼성전기잖아요. 삼성전기 관련해서 투자 관점, 앞으로 좀 추가 상승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이제 좀 바닥에서 오른 이후에 좀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MLCC 업황이 말씀드린 대로 1분기가 이제 저점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는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 또 이제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이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반영되면서 주가도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삼성전자 XR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만약에 출시가 돼서 또 이슈가 되면 결국 삼성전기가 거기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기판이나 이제 이런 거를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긍정적이고 뭐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가 좀 행보하고 있지만 하반기까지 보면 여전히 저는 좀 매력적인 주가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MLCC 하면은 이제 최근에 다시 주목받는 게 이제 전장용으로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 말고 MLCC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관련해서 이제 사마컨덴서라는 국내 이제 상장사가 있고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MLCC를 이제 하는데 삼성전기와 좀 다른 거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국 스마트폰 쪽 삼성전자 이쪽 비중이 높은데 사마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쪽 이제 가전이나 TV 쪽 비중이 높고 그 전장 쪽도 오히려 더 이제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뭐 임포테인먼트 같은 조금 이제 저부가 같이 위주이긴 하지만 그런 게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LG전자가 워낙 또 최근에 나쁘지 않고 올해 이제 하반기로 봤을 때 가전이나 TV 수요도 회복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업황에 좋게 반응이 될 거기 때문에 사마컨덴서라는 주가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좀 많이 좋을 거라고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신 게 오늘 OLED랑 MLCC 쪽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둘 중에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면 어디를 말씀 주시겠어요? 어 아무래도 뭐 MLCC는 이제 당연히 좋기는 한데 뭐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워낙 이제 비슷한 사이클을 띄고 있고 대형주다 보니까 그쪽에 사실 좀 더 이제 뭐 많은 관심이 좀 갈 수는 있고요. 근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7년 이후에 이런 사이클이 없었기 때문에 뭐 외국인도 지금 되게 관심이 많아지는 구간이고 뭐 국내 투자자분도 아직 생소한 종목들이 많아서 오히려 좀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XR 같은 게 만약에 이제 반응이 생각보다 좋다고 하면은 뭐 올레도스 같은 새로운 어떤 기술도 지금 투자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XR 관련주들, 또 OLED 관련주들, 그다음에 MLCC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규와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